으 으 으 으 으 이게 발렌타인데이 딱 어울리는 음식이야 어 이 간장색 좀 봐 완전 새까만게 카카오 99% 초콜릿이랑 똑같지 게다가 하루종일 단 걸 먹어서 느끼한 속을 달래는 데는 짭짤한 걸 먹어줘야 직빵이야 그런가 이 집 진짜 맛집이야 그 누구보다 간장게장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는 형이 하는 집이거든 가만 보자 어 어 어 요샘 형 오랜만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지 하하하하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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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이 무슨 간장게장을 그러게요 좀 안 어울리네 참나 외국인이 간장게장 집 주인하는 게 뭘 어때서 예 한국 여행 왔다가 이 맛에 파내버려서 한국에 눌러앉는 사람이야 맞어 오죽하면은 게장집을 직접 차리기까지 했겠어 심지어 담그기까지 한다니까 형 뭐 그때 재료도 엄청 신경쓴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손마을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 아닌 이상 절대 안 쓰거든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또 먹고 싶네 아까도 먹었는데 하하하 되게 특이한 입맛이신가 보다 하하하 뭐? 특이한 입맛? 이 간장게장이야말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이지 면세점의 베스트셀러 조미김의 짝조름한 맛 과일을 넣어 만든 소스의 달달함 샛노란 알의 고소함 게다가 투명한 게살에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이 간장게장이야말로 지구촌 모두가 음식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알려줄 유엔같은 음식이지 야 목자 뿔 다 먹자 잘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아우 이잉 허 하 stratég 저 같아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야 응? 야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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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맛있겠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ese 그냥 집을 하면서금 대형 교회에 기가 막히긴 맛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맛있다 으 으 으 corners 어우, 맛있다. 그랬어요. 어머, 어머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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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맛있다. 아,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. 아, 행복해. 나 간장게장 비려서 잘 못 먹는데 여긴 비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. 지인 아저씨 짱짱후엔. 야, 그거 그린라이스냐? 아, 뭐야, 이 형. 이 형 아주 그냥 몹쓸 형이네. 아, 그냥 제 말버릇이야.